지금 들어오셨나? 아직 안 내려왔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어? 켜졌다 됐어요? 됐다 와우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봐 어렸는데? 30... 와우 자 오케이 인사하시다가 가위바위보 시 셋 투 비어 에어 레이스 넷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여기 어디에 왔죠? 저희가 지금 그 스튜디오에 와있어요 스튜디오에 왜 왔죠? 어? 잠깐만 형들 어디였지? 형들 지금 이제 마음만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마음만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사실 갑자기 라이브를 켜게 된 이유는 그렇죠 어 저희가 또 우리 초이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소식? 소식이 생겨버렸어요 좋은 소식? 네 누가 말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저희가 말할게요 네 이번에는 형이 말할 것 같아요 네 인사했으니까 저희가 그 지금 MBC에서 방영 중인 그 내사랑 치우기라는 드라마에 저희 둘이서 OST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부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방영을 하고 있는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내사랑 치우기라는 드라마에 OST의 에이스의 이름으로 킹병관씨랑 찬씨가 제가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거 잠깐 촬영 무언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 무언가를 지금 촬영하러 스튜디오에 왔는데 또 이렇게 비도 오고 알까? 네 말해도 되니까 어떤거 어떤거? 저희 OST이 부른 거 영상 촬영을 하러 왔어요 지금 저희 둘이서 그래서 뮤직비디오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앨범은 11월 초쯤에 발매가 될 것 같고 곡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해도 되나요? 제목? 아직 안나왔습니다 제목이 아직 안나왔어요 나온건데 안 말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약간 비밀 약간 나왔을때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데 뭐 OST가 내 사랑 치우기 OST라는 것과 11월 초에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그럼요 지금 10월 25일인가 10월 25일 6일입니다 네 26일이니까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아 그럴까? 더 얼굴이 잘 보이네요 네 좋네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렇죠 제가 또 이거 아 찍혔어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대 기대 평생 기다릴 수 있어서 빨리 나올게요 빨리 저희가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너무 좋아요 진짜 기대된다 가사 스포? 가사 스포 아 저희 또 이 가사 한번 아 네 아니요 그거 그거 할까요? 뭐 사실 처음에 잘 몰랐잖아요 뭐 그 뭐랄까 그 약간 뭐 뭐 시크릿 뭐 이런 거 처음엔 잘 몰랐잖아요 그 시크릿을 처음엔 아 네 뭐 그럼 네 이렇습니다 네 좀 많은 걸 많은 걸 좀 알려드려드렸는데 그렇죠 약간 노래 뉘앙스는 되게 좀 저희가 뭔가 가사를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용을 하자면은 이제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이제 러브라는 그 시크릿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리고 자꾸 이제 그녀를 보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두근두근 두근두근대고 이제 멈출 수 없는 느낌 느낌 오마이걸 약간 그런 느낌 오마이걸 네 저의 사랑 약간 그런 느낌인거죠 약간 뭐 가사 스포가 안된다 다 부르고 있네 다 부르고 있네 안되는데 이러면은 네 어쨌든 약간 저희가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감정 약간 그 첫사랑이 시작되는 그 설레이는 두근두근하는 그 마음을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곡인데 사실 저희도 약간 뭐 녹음하면서도 그렇고 촬영하면서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감정을 표현하는게 좀 어렵긴 했어요 그쵸 눈부신 미소만 보면 눈치 없이 심장이 두근두근 대지만 쿵쾅쿵쾅 대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날 좋아하고 있진 않을까? 저 어떻게 해야되죠? 네 네 사랑스러운 그대의 모습을 담은 어쿠스틱 사운드의 곡으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은 매주 1일 밤 8시 45분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내 사랑 치우기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진짜 이번에 OST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맞아요 진짜 어찌 보면 처음 이제 OST를 해보는 건데 열심히 잘했는지 모레 제가 좋게 봐주셔서 다음에도 꼭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번에 두개였지만 다음에 다섯이세요 그쵸? 다음 다섯이세요 에이스의 OST를 꼭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결국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드라마를 한번 봐야죠 그쵸? 이게 사실 저희 요즘에 TV를 안 보다가 갑자기 이런 뭐 드라마에 OST를 하게 되었다고 들어서 아 그럼 봐야겠구나 사실은 제가 살면서 봤던 드라마가 두 편이 있어요 설마 한 편 아시잖아요? 태완카신기 아 맞아요 태완카신기 보고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꽃보다 남자 아 네 두 개만 만든 살면서 드라마를 이제 세 번째 이제 인생 세 번째 작품을 접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댓글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태완카신기 태완카신기 이게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나오는데 네 하고 이제 중1 때 아마 꼭보다 남자가 나왔으니까 거의 저는 열 10년 맞았어? 23이요? 아 맞았어 저희 10년 가까이 안 봤네요 그 노래로 무대 해요? 어 그것은 시크릿 사랑해라 네 시크릿이죠 무대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을 것 같네요 나도 드라마 안 보는데 꼭 볼게 네 감사합니다 내 사랑 치우기 꼭 봐주세요 저희랑 같이 봐요 형들은 뭐하고 있는지 형들은 아마 지금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연습실로 가서 같이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들은 아마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와 대박 명예소만나 원래 꽃보다 남자 그게 있어 흰 청과 바락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뭐 그런 종류의 대상이 있었어요 나는 그 드라마에서 약간 꽃보다 남자 내 인생 드라마 기억 중 하다 딱 기억나는 게 그 옛날 부준표씨가 그 Haptic 2 부자니까 바로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왜냐면 내가 그때 딱 Haptic로 바꿨었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야? 애지중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저녁에 드라마에서 부져버리고 밟으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어린 마음에 되게 좀 충격을 먹었었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촬영하러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리려고 이제 브이앱을 켰는데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희 보고 싶으시죠 솔직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소리 질러보세요 여기까지 들리나 한번 저희가 한번 느껴볼게요 들렸어 뭐하냐 뭐하냐 어? 들렸어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버님 아니요 빨리 뭘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질러주세요 빨리 차라리 우리가 하기 낫지 방금 뭔가 폭발했어 방금 와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역시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소리를 한번 질러주셔야 했는데 저기 밖에서 이제 코암오가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아니 어쨌든가 저희가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오늘 촬영 하는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되게 좀 촬영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랄까 어 사실 약간 아 이게 말해야 되나 이게 좀 그 촬영하는 방식이 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촬영했던 방식이 좀 재밌는 촬영 방식이어가지고 어 좀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약간 힌트 좀 드려도 되지 않아요? 너무 다 말해줘도 괜찮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힌트 제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형이 말할 때 이제 컨펌 막내 컨펌을 받고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와 저번에도 막 노래 연습하고 있는데 딱 의자 갖고 와서 앉았는데 형 한번 불러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기분 또 과장하시면서 진짜 아 네 네 과장이었습니다 김과장 김과장 대리에서 올라간 거죠? 네 올라왔죠 네 올라갔네요 김과장씨 어쨌든 간에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그 그 TY 메들리 네 메들리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촬영 방식이 좀 비슷했죠 너무 다 준거야? 야 너야말로 다 말하고 있잖아 네 어쨌든 네 그렇고 그렇구요 네 여러분들 방금 들은 건 기억 삭제 네 오케이 자 저희가 어쨌든 촬영도 재밌게 했고 형은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하는데 아 저는 조금 음 평소에 저희가 찍던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좀 되게 처음 접해보는 촬영이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되게 아 뭔가 뭔가 100%를 못 보여주지 않았나 약간 좀 그렇죠 눈 느낌 네네 사실 저도 100%를 못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근데 웬일로 또 하늘이 도와가지고 오늘 얼굴이 살짝 덜 부었어요 아 원래 아시죠? 저 아침에 일어난 그 수분기 수분기 때문에 제곱으로 묻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 아 생각보다 안 부었네 약간 뭔가 아침 시작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다행이네요 그래도 사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촬영이 잘 이제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제 연습하러 가면 될 거 같아요 저는 그쵸 아 근데 이게 드라마 OST를 네 해도 100% 드라마에 딱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건 있죠 이제 저희가 생각해봐요 눌렀던 노래를 딱 갑자기 이제 연정은 선배님이랑 수리진 선배님이랑 둘이서 딱 이렇게 딱 눈을 마주쳤면 와 나오면 바로 오 마이 갓 신기해 진짜 되게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생소한 너무 생소한 그런 일이에요 저희한테는 이게 처음이라서 꼭 그 드라마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곡이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MBC 일요일 8시 45분에 하는 내 사랑 치우기 저희 에이스와 함께 지방 지방이래요 집 안에서 함께 보시죠 집 안 집 안에서 에이스와 함께 하시죠 전 뭐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쵸 형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알아요 여러분 지금 13분에 5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5분까지만 채우고 15분까지만 채우고 하시죠 가지 말라고 얘들아 안 돼 그래 가지마 가을남도야 1분 1분 또 이제 스튜디오를 아쉽게도 비워드려야 되고 빨리 그래서 1분 굉장히 배경이 좀 이뻐요 근데 여기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도 귀찮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형이랑 저랑 커플룩이네요 오늘 형이랑 저랑 커플룩이네요 오늘 형이랑 저랑 커플룩이네요 블랙 앤 화이트에 화이트 앤 핑크 화이트 앤 핑크 화이트 앤 핑크 약간 터틀넥의 셔츠 자주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오지마 시간 왜 그냥 빨리 가 그러게 너무 빨리 가네 진짜 사실 원래 저희가 여기서 2시에 그 나갔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또 V-LINE 하겠다고 또 떼를 썼습니다 스튜디오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또 무릎 꿇고 이제 부탁드려가지고 우리 또 친구들이 부탁하는데 또 연장을 안 해줄 수가 없네 하면서 흥클 또 팬분들과 소통하라고 또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 무릎 안 끌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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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네 촬영을 재밌게 마쳤고요 다음에 V-LINE을 켤을 때는 에이스 5명 형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번에 마지막에 인사할 때는 형 해주시죠 네 진심하네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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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감사합니다.